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it's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supply and mercy 김발목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오늘 통역을 맡아줄 우리 박섬의 전두사입니다 I am Pastor Kim and I will be in speaking for the first lecture today and next to me is education evangelist Samuel Park and he'll be translating for us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학교가서 공부하고 또 여행도 가고 이러한 일상생활들이 정말 행복한 일들이고 또 축복된 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가 마비되고 또 직장을 잃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죠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적인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죠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입니다 여기서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들의 재림과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창세계에 나타난 창조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언제부터 예언하셨느냐 처음부터 창세계에서부터 예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계 일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 제목을 창세계 일정의 구속사라고 잡아 봤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이 창세계 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창세계 일정입니다 창세계 일정은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게시이고 또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계 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계 일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아마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리시면 창세계 일정의 내용을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바다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위에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다 드라이랜드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이렇게 안식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계 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창조를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7일이 아니라 1초에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빛을 두 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 이 세상에 창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빛을 두 번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만큼은 그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또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바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창조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루는 아침과 저녁이 합쳐져서 하루인데 성경을 볼 때 먼저 이브닝 저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닝 아침이 나중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창세기 일장은 단순한 보이는 우주만물을 창조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일장은 성경 전체의 압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일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창세기 전체가 나왔고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 전체가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일장이 펼쳐지면 창세기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를 쭉 펼쳐보면 성경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런 책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두 번째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좀 전에 살펴본 창세기 일장이죠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창세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일장에서 하나님이 여섯 번 이렇게 나누듯이 창세기 전체에서도 여섯 번 나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나누셨어요 창세기 5장에 볼 때 변화받은 애녹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렇지 못한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또 17장에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만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바로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졌죠 그 다음에 37장에 볼 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장자된 요셉과 나머지 열한 아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전체로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볼 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주전 4114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죠 노아는 3058년에 탄생했어요 노아는 3058년에 탄생했어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2166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빗 1040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천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BC 4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천년 만에 4천년 만에 이와 같이 창세기 일정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났듯이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볼 때 천 년이 지나갈 때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2000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제림까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마지막 7천년 대에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자, 창세기 일장의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볼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증거했습니까? 또 아버지를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창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볼 때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창세부터 감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계 1장 또 아담 이야기 또 에덴 동산 또 출입을 라이프 생명나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계 1장 역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에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도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태초는 바로 창세계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태초는 바로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태초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에요 그러므로 창세계 1장의 모든 창조사건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듯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윗물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장에 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바로 물을 뭘로 변하게 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 또한 이 맹물보다 포도주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가치가 있죠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가 바로 윗물이 되는 거예요 윗물이 또 요한복음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으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죄악된 존재예요 죄악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바닷물에서 마른 땅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사람과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바로 변화의 축복을 차례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세계 1장의 여섯 날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계 1장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 바로 재림과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농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 앞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첫째는 추리옵을 라이프 두 번째는 추리옵, 굿, 엔, 이브, 선화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다 보면 두 갈래끼리 나올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농산의 아담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였던 것이죠 첫 번째 길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 같이 변화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해서 선화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을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을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본래 원하셨던 구원의 길은 선화과 따먹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변화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본래 부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변화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뿐만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볼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볼 때 예수께서 알아서 하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볼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나고 그 입으셨던 옷까지 하얗게 돼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 인생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엘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아는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볼 때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부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제자들이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아담처럼 믿지 못하고 불신정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또 부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은 부활도 좋지만 바로 변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축복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세 번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리논서 15장 51절 52절을 볼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1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51 through 52 says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e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shall be changed 또한 빌리포 3장 21절에 볼 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Philippians chapter 3 verse 21 says Who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humble state into conformity with the body of his glor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또한 대살렘과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한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s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7 says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thus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이와 같이 성경은 2000년부터 이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can see the word of transfiguration being proclaimed 2,000 years before 놀라웠게도 이 사도바울은 창세기 1장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볼 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1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1 says There is one glory for the su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우리에게 세 가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가 받을 세 가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바로 넷째 날 창조, 넷째 날 창조된 것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므로 해 같은 영광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바로 변화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면 별들의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그런 성도들이 받았던 그 율법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광 중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영광을 생각하는 것인지 어떤 영광을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우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볼 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 같은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동서 1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세 가지의 영광이 있듯이 네 가지의 육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그 다음에 물고기의 육체죠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네 가지 다른 육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의 육체를 창조한 게 몇째 날입니까?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입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의 육체는 아주 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새는 하늘의 공중을 날아가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한 짐승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강하고 빠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물속이나 공중이나 이 땅 위에서 새와 물고기와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육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우린 사람이 자신의 육체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박아우라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으로 창조된 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나 벌레나 어떤 곤충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세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람으로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나죠 사람의 몸은 물속에서는 물고기같이 빠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이 땅에서 강하고 빠르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몸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라고 창조된 것이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볼 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광이 있고 네 가지 육체가 있다는 것을 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육의 몸, 자연적인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로 이 지구에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된 몸이에요 이 지구의 온도와 습도와 압력과 모든 환경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 이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몸이 아니죠 언젠가는 벗어야 할 몸이에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가 아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새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신령한 몸은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주 몸도 멋있게 만들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또 가꾸고 운동해서 살도 빼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관심 가져야 할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해서 나그네 이 지구에 와서 백년도 못 가는 그러한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나그네로 살 동안에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와서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이 땅에 살라고 이렇게 창조된 몸이 아니라 변화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짐승과는 아예 재료가 다른 재료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그 코에 보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요 그냥 흙이 아니라 dust from the ground 그것은 원어로 볼 때 아파, 민, 하, 아, 다마 그랬습니다 그 뜻은 아주 밀가루같이 고운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도자기같이 귀한 건수를 만들 때는요 아주 그 재료를 아주 고운 재료를 써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돌이나 거친 흙이 들어있으면요 도자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창조할 때는 똑같은 흙인데 그냥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것은 그냥 하아담아예요 하아담아 이것은 아주 거친 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재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아 살려고 하는 뜻이 바로 창세기 일장의 창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일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장은 어떤 우주 공간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일장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일장에서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창조 6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러한 신령한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나 저녁이 오지만 반드시 아침이 와서 우리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저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변하여 아침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침의 빛을 통하여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러한 어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4장 7절이에요 여러분 교재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야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여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두워갈 때 나타나는 이 빛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빛대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이때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어둠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또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심에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듯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라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성령을 충만켜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두 번째 세미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